광주에서 가장 복잡한 곳 하면 광천동 일대를 떠올리실 겁니다. 터미널과 백화점 등이 한데 모여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요. 이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 몇 면을 살펴봤더니요. 전체 공급되는 아파트 규모만 만 세대가 넘습니다. 교통난 우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복합 쇼핑몰 더현대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전일방 부지. 주상복합도 4,200여 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광천동 재개발 현장도 5천여 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도 주상복합시설에 80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세계 측은 백화점 확장의 주요 사업이고 주상복합은 터미널 지하화나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규모나 형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와 사전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광천동 일대에 복합 쇼핑몰 두 곳을 포함해 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 등이 공급되는 건데 광천 권역,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과 간선 급행 버스인 BRT, 트램을 놓고 3년째 고민하고 있지만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7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이고 BRT는 차선을 두세 개 이상 확보해야 해 오히려 교통 흔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로운 교통 체계인 트램은 공사비는 지하철보다 적지만 유지, 보수 등을 감안하면 지하철과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행정, 교통 관련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어떤 방법, 수단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에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광주시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논의를 하며 다른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